랩몬 쇼핑몰 쇼핑몰 어 뭐야? 위에 큰 놈이 나와 몰라요 몰라요 아니야 아니야 나이트 퍼리야 그냥 가세요 해당들 좀 추돌아 소님 완전 인키님 빙의했는데 다 죽이고 열어지네 해장대장춘으로 전우를 버리지 않잖아 와 역시 스타레미엄 달라 저는 공소특장 가보느라 그런거야 출신성분 잘 모르겠고 그냥 인성이 달라요 저는 커서 소니같은 사람이 될거에요 어떻게 시켰나고 동룡이야 지금 괜찮아요 무난합니다 잘 모르는 사람이 아닙니까 저 뜨끈해 말픽이 내가 아니니까 와 진짜 아 빛었어 이 바보더라 손님도 찍었네? 와 이 바보더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